24년도 바이크 포토 마지막 대회 출사 장수 XCM 전국 자전거 대회를 다녀왔는데요. 보통 저희가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각자 카페나 아니면 개인 폴더나 이런 형태를 드라이브에 올려서 공유하는 방식인데 장수군에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똑같이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 희한하게 장수군 자전거 연맹에 업로드가 요청이 있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상당히 빡세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면 어제 점심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을 보시면 11시 41분부터 제가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 끝났냐 11시 41분에 끝나서 11시 41분에 끝나서 대략 1시간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요것만 올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요것만 올렸는데 보통 기존에 저희가 업로드하는 방식은 게시물 하나당 50장 카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카페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네이버 카페로 옮겨서 사진 업로드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자전거 뉴스에 제가 업로드를 했었죠. 여기에 자전거 뉴스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보기 쉽게끔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바꿔서 티스토리에 이렇게 폴더 하나당 폴더 하나당 200장을 올립니다. 폴더 하나당 폴더 하나당 200장을 올리면 지금 이 장수 카페 같은 경우는 게시물 하나당 20장이에요. 폴더 하나에 200장 업로드를 할 때는 200장을 그냥 드래그해서 아니면 파일 업로드 누르고 하면 끝나는데 얘는 20개의 게시글을 올려야지 아 10개의 게시글을 올려야지 이게 가능해요. 지금 보면 여기는 폴더가 17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폴더가 제가 올린 게 167이에요. 167 곱하기 20을 하면 대충 되는데 대략 이제 17 곱하기 200 하면 3400장 정도의 사진이 올라간 거죠. 많은 분들이 참가한 로드 자전거하고 좀 다르게 그래도 장수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등대지기님 같은 경우 페스티벌 1번부터 해서 165분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등대지기님 찍은 사진 중에 이 개울가 사진 이게 예술입니다. 아 진짜 단풍이 뒤에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아 단풍이 없고 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들발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즐겁게 사진을 찍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었는데 어 이제 한두 분이 앞에 막혀 있으니까 굉장히 짜증을 내고 뭐 이런 형태로 하셨나 봐요. 빨리 좀 가라.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빨리 가라. 막 이런 형태로 하고 그러면서 조금 불미스럽게 이제 뭐 빨리빨리 지나가니라고 이 즐거운 걸 갖다가 못 즐겼다가 이런 형태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상식이 있을 때 기록으로 인해서 제가 후기 형태로 쓰기도 했지만 이 대회에서 물론 이제 자기 성적이 기록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은 보통 이제 대회가 운영이 되면 계측 회사에 칩을 관리하는 그 회사에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진들은 거기에서 나온 기록지 기록지를 가지고 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의제기를 하고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제기를 하는데 보통 운영하는 분들한테 의제기를 거세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시는데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측하는 데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기록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에 대고 막 엄청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같은 팀 동료분들이 막 말리고 뭐 삐삐할 수 있는 그 욕설이 나오고 이런 형태는 상당히 그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기록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왜 그 기록이 그따으로 나왔느냐 굉장히 열을 받죠. 열을 받는데 잘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 말고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번에도 그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이제 대회하는 사무국장께서 그러면 일단 시상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추후에 추후에 그 기록이라든지 이게 인증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에 합당한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지금 상황에 나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런 형태로 계속 언쟁을 하는 거죠. 언쟁을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걸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사진 찍는 입장에서 좀 좋은 기록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좀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끝나버렸네요. 뭐 영상 얘기하다 보니까 뭐 사진 업로드 얘기하다가 뭐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 카페 다음 카페 업로드하는 방식은 조금 안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시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걸 하니까 어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형태로 폴더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24년도 원래 계획이 있었던 마지막 대회는 운영 측에서 다른 팀을 초청하는 형태로 돼서 저희는 이제 그 대회하고는 약간 인연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가 출사 나가는 거 비용을 한번 정산을 해본 게 있거든요. 정산을 해본 게 있는데 정산을 해본 게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희가 출사를 나갈 때 장비랑 등 이런 걸 다 포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이 사람들이 약간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번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라이더를 위한 즐거운 미친 짓은 24년도 장수 XCM 자전거 대회 MTB 대회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너무 이 업로드가 빡세가지고 그걸 기록을 남겨보려고 얘기를 드린 거고 남기는 그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불미이스러웠던 일들 거기에 있어서 그것도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달렸는데 기록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당연히 뭐 의의제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방식이나 절차 그리고 형식 어떤 그 의사 표현을 하는데 내가 얘기한 게 안 먹힌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다들 성인인데 거기서 상대방한테 욕을 하고 주변에 말리는 다른 동호인과의 또 언쟁으로 번지고 이건 좋지 않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딴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오늘 24년도 자전거 대회 영상 이거는 마무리합니다. 영상은 한두 편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찍었던 장소에 지나가셨던 그 영상은 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 업로드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겨울이라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로라방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운동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XCA 대회 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